안녕하세요. 모아봐요의 김영훈입니다. 오늘도 오금없이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요. 우리 교류 전례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볼 거예요. 그중에서 파고율하고 파형율이 있는데 이거 약간 혼동되실 분인데 이거 딱 한 10분 정도만 들으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교류 전례에 대한 표현을 보려면 뭐 먼저 해야 되냐면 우리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최대값은 뭐냐면 우리 사인파죠. 사인파인데 정연파 또는 사인파라고도 얘기를 하죠. 정연파나 우리 사인파라고 합니다. 이 사인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사인함수하고 똑같이 생겨서 사인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값이란 얘기는 이 파형이 있잖아요. 이 파형이 오르락내려 할 거란 말이야. 그쵸? 파형이 오르락내려 할 때 여기 부분이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진폭이라고 해야죠. 진폭. 그쵸? 진폭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진폭이에요. 자 진폭에 있어서 최대와 최소를 나누게 됩니다. 맨 꼭대기 값 있죠? 여기가 우리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여기가 최대값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죠. 말 그대로 그렇다면 여기 어디야? 크... 최대값이... 여기 다 꼭대기 있죠? 꼭대기. 그쵸? 꼭대기. 여기가 우리 최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시험을 보았어요. 뭐 자격증이 있어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뭐 합격은 뭐 또 한 번 했으니까 또 주진 않겠죠. 근데 거기 보면 우리 사이시오 나왔는데요. 이 실효값, 최대값, 그죠? 순식값. 원래 여기에 저희는 원래 최대값, 그리고 실효값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효값인데 이게 사실 바뀌었는데 시험에서는 그냥 이게 실효값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좀 아래에서 시키는 대로 문법에 맞춰야 되니까 제가 수업할 때는 이 시옷을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실효값이에요, 원래. 최대값도 최대값에서.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 수학체계는요. 최대값에서 사실 시옷이 붙습니다. 계속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은 말 그대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값이죠. 뭐 더 이상 설명이 없죠. 그죠? 문제는 실효값이 있는데 실효값이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거 실효값이라고 해요. 아, 이게 실효값인데. 이 실효값이 문제가 뭐냐? 일단 제가 평균값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평균값도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왜 이제 평균값이라고 해요? 평균값은 말 그대로 뭐냐면 얘가 어때요? 이거일 때 가질 수 있는 값? 이 놈일 때 가질 수 있는 값, 또 이거일 때 가질 수 있는 값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이 값들에 대한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구할 때는요. 총 넓이 있잖아요. 여기 넓이. 넓이. 넓이 있잖아요. 이 넓이. 이 부분 넓이. 이 부분 넓이를 뭡니까? 주기로 나눈 거예요. 근데 주기로 나누대, 주기로 나누대, 이거 하나 신경 쓰셔야 돼요. 이 밑에 보면 음수 부분 있잖아요. 음수 부분. 얘는 이렇게 뒤집어서 할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그러게는 이 넓이하고. 그쵸?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시죠. 색깔이 잘 칠해지네요. 오, 잘 칠해지네요. 이 넓이. 이렇게 해서. 이 넓이를 가지고 뭘로 뭡니까? 주기. 이게 한 바퀴가 주기잖아요. 주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 평균값을 구하게 되고요. 문제는 이 실효값이네요. 그렇죠? 실효값. 이 실효값을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얘는요. 실제로 일한 값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일을 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직류에서 일한 값. 실제로 일을 한 값은 값인데. 이제 직류에서 일한 값을 써요. 직류에서. 직류에서 일한 값하고 우리 뭡니까? 아, 교류에서 일한 값하고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좀 복잡해요. 우리 적분을 써야 되거든요. 적분을 써야 되고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값 구할 때는 이 평균값도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평균값을 때 우리는 뭐냐면 주기로 나누게 돼요. 자, 적분해야 되니까 적분하는 이유는 뭐냐.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적분합니다. 0에서부터 어디까지? T까지예요. 0에서부터 T까지. 그리고 뭐? 전류. T에 관련된 거죠. 전류에 대한 절대값이요. 절대값이니까 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얘를 위로 올린 거죠. 얘를 뒤집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DT를 하게 됩니다. 이게 평균값 구하는 계산인데 이건 신경 안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실업값은 뭐예요? 직류에서니까 직류에서 우리 일한 값이니까 뭐예요? I 제곱 R로 갈 거예요. 그렇죠? 소비전력 I 제곱 R. 그럼 얘도 뭘로 갈게요? T분의 1 교류니까 T분의 1 이렇게 가게 돼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T까지 해서 I 제곱 R. 그런데 I만 T에 관한 것은 DT예요. 그래서 R 제곱 이게 쏙쏙 약분돼서 우리 I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저희는 뭐 이 최대값하고 실효값하고 평균값에 대한 관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관계. 이 세 개에 대한 관계만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실효값은 뭐라고요? 실제로 일어난 값이고요. 그러니까 직류에서 소비된 전력과 교류에서 소비된 전력이 같다고 놓고 그 전류를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대값이 가장 크고요. 최대값이 가장 큽니다. 아, 최대값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뭐가? 아, 시력값 순이고 그 다음에 평균값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관계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관계. 관계는 뒷페이지 가서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고율하고 파형률이 등장하는데요. 파고율, 파형률이 뭐냐면 제가 공식 하나 다 알려드리기 이것만 알면 끝나죠. 그렇죠? 저희는 최고시령평 이것만 기억해요. 최. 최고시령평 평만 아시면 돼요. 최고시령평 아, 최고시령 진짜 평균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죠? 누구는 무전유제, 유전무제 이거 안 좋은데 최고시령은 공평해야 됩니다. 최고시령 평등해야 됩니다. 최고시령은 평등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 뭐라고 씁니까? 파고율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고율 얘는 파형률 생각하셔가지고 파고율은 실효값 분의 최대값 파형률은 평균값 분의 실효값 이 관계식을 볼 건데 저희는 정연파 있잖아요. 이 정연파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정연파 시험에는 정연파만 나오게 됩니다. 최고시령표인데 파고율이 얼마입니까? 1,44인데 이 관계 있잖아요. 이 관계 여러분 이거 관계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관계이냐면 이 서로 관계가 일단 최대값이 가장 크잖아요? 가장 크니까 여기는 루트 2 관계가 있어요. 곱하기 루트 2냐 나누기 루트 2냐 루트 2배 즉, 실효값에서 루트 2로 곱하면 최대값 되고 최대값에서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실효값이 된다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실효값하고 평균값 관계예요. 얘는 여러분 1.11 관계에 있다고 해요. 곱하기 그럼 평균값이 작잖아요. 그럼 실효값을 구하려면 평균값에다 뭐하면 돼요? 1.11을 곱하면 우리 실효값이 될 거고 실효값에 또 이 루트 2를 곱하면 뭐야? 최대값이 돼. 루트 2는 참고로 얼마죠? 참고로 1.414입니다. 1.414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계산기 있으니까 루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알아도 바로 우린 뭘 구할 수 있어서 이거를 외우지 말고 1.514 외우지 말고요. 1.11에다가 1.414 곱하면 돼요. 올라가고 싶어. 곱하기 1.12라고 곱하기 루트 2 이렇게만 있으면 우리 최대값 구해야 되는 거죠. 이 관계만 하시면 되는 거죠. 최고 실형평 최고 실형은 평등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루트 2 1.414를 우리 정형파의 파형률 그리고 파고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 파고률은 이거 분의 이거니까. 그렇죠? 파형률은 뭐야? 평균값 분의 실형값이니까. 이렇게 최고 실형평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또 추가적으로 나왔던 게 뭐 있냐면요. 이거 나왔었습니다. 파형률하고 파고률 모두 1인 건 뭡니까? 우리 구형파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파고률이 여기 1.73이었던 거. 이게 뭔밑감으로 했을 때 우리 삼각파요. 삼각파.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나머지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형이 어떻게 생긴지 대충 봐봐 드려야겠죠. 자 보시면 다른 색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 사인파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이 봤으니까. 반파정형파는 뭐냐면요. 반파정형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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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파정형파예요. 반파니까 이렇게 해서 위에 것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 것만 이렇게 그러고 구형파는 구형파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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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으니까 최대값도 1이고 실업값도 1이고 다 뭐야? 평균값도 1 생각하십니다. 최대값은 다 똑같다. 반파구형파는 말 그대로 반파잖아요. 반파니까 반만 딱 잘라갈 거야. 윗대가리만 윗대가리만 이렇게 윗대가리만 이게 반파 구형파입니다. 삼각파는 말 그대로 톱니파라고도 얘기하는데 삼각형처럼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한 주기입니다. 이렇게 삼각파 그래서 얘는 톱니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온 거는 딱 여기까지 바뀌었고 노란색 이거 체크했어요. 파형률과 파고율이 뭡니까? 구형파구형 그리고 파고율이 1.73인 건 뭡니까? 1.73인 건 루트3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루트3 삼각파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실업값과 평균값 관계 있잖아요. 이거 이거는 굳이 그렇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우리 뭐만 외우면 돼요? 이거 파형률 이 놈만 여러분이 잘 외워두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만 그죠? 그래서 루트2 얘는 루트2라는 거 그래서 1.1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이것만 외우고 계시면 우리 파고율 파형률을 구하는데 문제 안 되고요. 그리고 파형률은 뭐분에 뭐다? 실업값 분의 최대값이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파형률을 뭘 의미합니까? 라고 했을 때 평균값 분의 실업값이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해제 하나 보도록 할까요? 간단한 해제하고 220V 전화물 공고할 때 형광등이 60Hz입니다. 40W의 평균값은 약 몇 볼트입니까? 그래서 평균값 구하라 했잖아요. 평균값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고 구해? 평균값 구할 건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전화물 있죠? 얘가 저희는 표현을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실업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실업값이에요. 이게 다 실업값이에요. 그럼 실업값이 220일 때 평균값 구하라? 아 최고실형평 일단 써. 최고 실형 평성대역선 파고율 파형률을 구하는 건 아니죠? 그나마 평균값을 알고 있을 때 아 이거에 대한 관계잖아요. 실업값 무슨 관계 있다? 곱하기 1.11 관계 있으니까 현재 실업값이 얼마예요? 220이잖아요. 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평균값은 뭐가 되는 거야? 220을 뭘로 나누면 돼요? 아 1.11 1로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약 198정도인가요? 계산기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더라. 이것만 하시면 되니까 뭐 딱히 없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뭐냐면 아 파고율은 뭡니까? 파고율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아 실업값 분에 최대값입니다. 이거 찾는 게 나오든가 그죠? 거기서 문제 삼아 사이시올 수는 없을 겁니다. 자 파용률은 뭡니까? 나오면 파용률은 뭐예요? 라고 부르면 아 평균값 분에 우리 뭡니까? 아 실업값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근데 우리 실업값이 뭔지 평균값이 뭔지 그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되고 파용에 대해서 제정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다음엔 또 또 궁금한 걸 또 찾아가지고 또 다시 나타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상 모하바의 김지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